자, 그러면 여기 있는 view.jade와 add.jade를 잘 보시면 중복되는 코드가 존재합니다. 이 중복되는 코드를 별도로 바깥으로 빼고 그리고 이 각각의 템플릿 파일마다 고유한 것들만 남겨놓는 작업을 좀 해볼 겁니다. 자,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중복되는 코드, 바로 이 부분이죠. 예, 여기 있는 그만큼이 중복되는 코드인데 저 중복되는 코드를 분리하기 위해서 별도의 템플릿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 파일의 이름은 layout.jade라고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중복되는 코드를 컷해서 여기다가 paste 붙여넣기 하고 add.jade는 그냥 delete 시키면 되겠죠. 예, 이렇게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view.jade에는 javascript is만 남고 add.jade에는 템플릿만 남을 거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view.jade를 음 view.jade가 layout.jade를 상속 받는 거예요. 상속 받게 되면 view.jade가 자, 일단 상속부터 받아보죠. ex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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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yout 이렇게 이렇게 옆에 점을 찍어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add.jade도 마찬가지로 extension을 추가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view.jade가 실행될 때 extends에 의해서 layout.jade의 내용이 실행이 먼저 쭉 되다가 그 중에서 article이라고 하는 저 부분 밑에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block content 라고 적어주게 되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content라는 block을 호출한다 라는 뜻인데 그 호출할 content는 바로 layout.jade를 상속 받은 view.jade에 있는 block content를 실행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실행하면 여기 있는 javascript에서 이 부분이 첫 번째 나오는 거니까 저거는 또 태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에다가 파이프 엔터키와 딜리트키 사이에 있는 그 일자로 된 거 있죠. shift 누르고 누르면 파이프를 누르면 이 파이프 뒤에 있는 것이 그냥 텍스트로 출력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add.jade도 block block content 라고 하고 c-o-n-t-e-n-t죠.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들여쓰게 하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컨텐트를 구현한 것이고 여기에 있는 block content는 컨텐트를 호출한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번 동작을 시켜볼게요. 여기서 제가 리로드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동작합니다. 아까와 지금은 완전히 똑같이 동작하지만 내부적으로 코드가 훨씬 더 효율적이 된 상태입니다. 제가 여기서 view가 아니라 add로 바꿔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전체적인 html 코드 여기 있는 이런 코드 있잖아요. 이 코드 부분을 우리가 수정하고 싶다. 예를 들면 ua 태그를 ol로 바꾸고 싶으면 layout.jd에 있는 내용만 o로 바꿔주시면 그렇게 되면 모든 웹페이지에 ua 태그가 한 번에 oa 태그로 바뀐다 라고 하는 유지보수의 편의성이 극대화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각각의 view.jd와 add.jd의 코드가 훨씬 더 줄어들었습니다. 이 예제가 아주 간단한 예제이기 때문에 줄어든게 별로 없지만 만약에 아주 복잡한 예제였다면 코드의 양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보시면 layout 요것과 이 밑에 있는 걸 보면 아 view.jd와 add.jd는 똑같이 이러한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구나 저런 코드를 공통분모로 하고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것이죠. 가독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중복을 제거했더니 자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템플릿 기능의 익스텐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조금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는 여기 보시면 includes 라는 것이 있습니다. includes includes 뭐예요? 그거는 어 가져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덱스.jd 안에서 includes head.jd 라고 하는 것 바로 밑에 있는 이거죠. 요것을 include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include와 extends는 상당히 유사한 기능이지만 좀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여기 있는 인덱스.jd 에게 include를 한다는 것은 인덱스.jd의 입장에서는 여기 있는 head.jd를 땡겨온다 라고 하는 인덱스.jd가 말하자면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extends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물론 view.jd가 layout.jd를 extends 호출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 layout.jd 안에 있는 요런 컨텐트 이런 부분들 요거는 뭐예요? 컨텐트라는 블럭을 호출한 거고 그 블럭의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view.jd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즉 layout.jd가 view.jd의 컨텐트 블럭을 호출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include 그리고 extends 둘 다 중요한 기능이니까 여러분들 좀 잘 한번 곰곰이 한번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